네 수에 있는 달의 목장입니다 이게 요새 젊은 사람들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센서가 있나? 가까이 가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 많이 주니까 물을 넣어둘 돈이 많으면 반죽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물이 정도 되었지 않아서 물을 넣어 먹으면 좋겠다 같이 먹으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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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제 의상무 하나 하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베리 요구르트 이건 마시는 자몽 요구르트 두가지 주문해 봤습니다 이게 로즈마리 같은데? 오우, 걸쭉한데? 아주 달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양이 꽤 많아요 이게 6천원짜리인가? 마시는 요구르트 자몽요구르트 자몽이 아니고 유자였네요 생긴건 비슷하니까 언니소 건초 언니소를 보러 가야겠네요 여긴 체험장인가봐요 여긴 체험장인가봐요 대신에 장애물이 오브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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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즈 체험 이쪽에서 하는가 보네요 으 으 으 으 밥주는 줄 알고 오나 봐 으 으 권초 주기 체험이 있어서 그런가 사람이 오면은 막 오는가 봐요 으 으 너무 들이내진 말아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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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끼 송아지다 으 으 으 스트리밍 치즈하고 이거는 그냥 전자레인지에 한 15초 정도 데우고요 이거는 그냥 잘라서 구워먹는 치즈랍니다 할로미치즈 이게 11,000원 이었던 것 같은데 묵직한데 두가지 사갖고 나옵니다 너무 많이 익은거 아냐? 딱 좋아 너무 많이 익은거 아냐? 맛있어 할로미치즈를 구워 봤는데요 기름기는 좀 많은데 그럼 뭐 아주 짜지도 않고 맛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